사이코 전문가네. 근데 성격이 좀. 아이 걱정 마세요. 뭐 별나 같잖아. 범생이죠 뭐. 미친 물어봐라 씨. 감당할 수 있습니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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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한테 한 거 아니야? 도와줘 내 손을! 이 사람이랑 공존 못합니다. 그 여자 범인 아닐걸? 이건 뭔가.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. 그게 살인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. 잡으러 가야죠. 거기서! 범인.